4, 3, 2, 1 1, 2, 1 일단은 가보도록 하죠 상대 겐지 겐지 반사빠졌구요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어요 자리아 개피 아 반피 반피 맥크리 그 위에 주유소 위에 바로 머리위에 리퍼 머리위에 리퍼하고 겐지 겐지 반사 빠졌구요 리퍼 망영화 빠졌구요 자리아 자기실드 없구요 로드호그 그랩 조심하세요. 바로 왼쪽에 로드호그 로드 그랩 빠졌고요 저 매크리 바로 주위소 위에 있는 거 주위소 있어요. 내려왔어요. 오른쪽으로 오른쪽 애들 몰려있어요. 지금 자리아 반피. 자기실도 없고요 아! 꺄악! 저희 팀 루시우 죽었고요. 저희 팀 3명 없어요. 4명 없어요. 2대5 2대5 아 1대5 다시 다시 아 1조 뺄게요. 죄송합니다. 예. 아 자리아 무클리 그거 튕기는 그거에 떨어졌어. 악사. 아니? 우리 겐지님 죽었고 아 겐지난다. 매크리님 죽었고요. 로드호그 위에 2층에 상대 전부 내려와 있어요. 일단 호그 왼쪽 2층에 있는 거 죽겠다. 뒤에 리퍼 저희 슈 적어요. 지금 아 진짜 아 매크리님 샵발 상태가 아 잡았고요. 겐지 없으니까 이건 뚫을 수 있죠. 자리아 반피 바뀌어. 자리아 개피 아 진짜 개피 어 근데 왼쪽에 리퍼 이거 너무 나대는데요? 1층 동굴에서 아 지금 4대6 4대6 자리아님 궁 있나요? 아 없네요. 그럼 이속 함 드립니다. 그냥 바로 아 바로 비트를 한번 셀리 꽂아버리시고 아 호그 무서워서 도망쳤고요. 아 우리 죽으신다. 겐지네 상대 겐지 반피고요. 아 매크리 반피고요. 리퍼 오른쪽으로 돌아옵니다. 리퍼 오른쪽으로 돌아와요. 아 우리 겐지님 죽었고요. 호그 개피? 아 약 빨았고요. 어 리퍼 공이고요. 어 저희 수 적어요 지금. 어 이거 호그 공고 호그 공고 호그 공고 호그 공. 주의소 위에. 호그 반피. 아 뒤에 겐지가 지금 자리아님 따라가고요. 아 저희 수 없어요. 자리아님 혼자 계세요. 지금 거기. 어이 자리아가 저 쫓아와요. 아 미쳤다 이거. 다시 다시. 저희 망했는데. 여러분 1분이면 할 수 있어요. 3미터인데. 네 근데 궁이 없는데. 아 그렇네요. 근데 상대 지금 매크리 궁 없고. 아 상대 자리아 궁만 조심하세요. 루시 없어요. 상대 힐러 없어요. 상대 자리아 궁만 조심하면 됩니다. 로드호 궁 없고요.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. 비행기 위에. 아 비행기 위란다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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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. 주유소 위에. 로드호그 궁. 아 로드호그 그래 빠졌고요. 아 메르띠 죽어요. 주유소 위에 로드호그 있습니다. 약 빨았고요. 매크리 뒤에 1층. 뒤에 리퍼. 아 우리 메르띠 죽었고요. 뒤에 뒤에. 성향 정면. 안 돼. 뒤에 뒤에 전부 있는데 애들. 딜러들. 신나게 갈려보자고. 저한테 오세요. 진행에 합류하세요. 아 뭐야 쪘어. 아 화물 죽여야 돼요. 화물 화물 화물. 뒤에 겐지. 매크리 먼저. 아 매크리 피가 안 달아요. 피가 안 달아요. 맞아. 리퍼 개핀인데 힐키먹었고요. 메르시 궁 있나요? 어 없네요. 안 돼. 아이고. 아이고.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. 저기 앞에까지 못 막나요? 완망 못 해요?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딜러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. 어 딜러 하세요. 아 조합 좋고요. 매크리 할까요? 겐지 할까요? 아 파라 뜨는 거 감안하면 매크리가 좋긴 한데 겐지도 있으면 좋아가지고 아 겐지 하셔서 파라 머리 따를 수 있으면 겐지 하시면 됩니다. 제니아타 있으니까 부조화 걸면 머리 딸 수 있지 않나요?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부조화 걸고 제가 평타 한 방 맞추면 훅 가요. 제 평타 한 방에 아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생각보다 막기 쉬워가지고 이 정도면 막을 수 있겠는데요? 아 저희는 주유소 정면을 못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면 돼요. 아 예. 아 도박을 할까 도박을 하지 말까 왠지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 아 도박을 할까 아 저는 도박사기 때문에 도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감정표현을 안 샀네. 그러고 보니까 안됐네. 눕는 감정표현을 안 샀네. 아 이런 실수가 눕는 감정표현을 안 샀네요. 아직 상대 매크리 있는 것 같고 겐지 겐지 반사 빠졌고요. 아 상대 루디우 죽었고요. 아 좋아요. 뒤에 리퍼 있어요. 겐지 다운이고요. 뒤에 리퍼 리퍼 망령어 빠졌고요. 근데 상대 너무 많은데 아 잠깐 매크리한테 죽겠다. 포우그레 빠졌고요. 벌써 석양? 어이구 너무 잘 맞추는 거 아니야? 매크리? 그래도 매크리는 잡았습니다. 겐지 다운 상대 딜러 리퍼밖에 없어요. 리퍼 리퍼 로드오우 그래 빠졌고요. 리퍼 비행 그 주유소 1층 하네. 오케 호그 다운 저희 힐러 아 그래 제냐타 있네요. 상대 라인 뺀 거죠? 저거 자리야. 아닌가? 겐지 반피 겐지 뒤에 있어요. 주유소 위에 아 나 이거 뒤에 리퍼하고 겐지 있어요. 일단은 겐지는 죽었고 리퍼도 죽었고요. 아 이걸 라인 궁예 어 그 주유소 아래 주유소 아래 저거 루시우 못 도망치게 죽었습니다. 루시우 죽었고 2분 2분 할 수 있어요. 58배수 하면 살짝 뒤로 한 번 밀어보시고 아 좋다 좋아. 상대 원숭이 나왔어요. 자리야 빼고 로드오우 원숭이 좋아. 어 조조가 별론데 어 겐지 죽었어. 더 빨고 죽었어. 어 2층으로 로드오우 2층 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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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지 이뻐지 로드오우 로드오우 힐 로드오우 1층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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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오우 왼쪽 돌아요. 로드오우 뒤로 돌아오. 왼쪽 왼쪽 로드오 라인이 옆에 살려줘 살려줘. 리퍼 1층 동굴 성향 2층 동굴 쌌어요. 아이고 아 헤드 한방 맞았어. 리퍼 반피 리퍼 주유사 안에 다운 빨리 가야 돼요. 살짝 빠져있죠. 지금 저희 별로 없어요. 50초면 한번만 막으면 돼요. 상대 궁돌 왔을 거고요. 자리야 아니니까 모여있어도 돼요. 2층쪽으로 애들 다 와요. 좀 많이 와요. 여기서는 부자. 겐지 반피 포우 부자. 포우 부자. 포우 쎄요. 겐지 따운. 장사다. 뭐야. 아무도 없나요? 아 벌금 썼죠. 리퍼 어둠으로부터. 어디갔어 리퍼. 어둠으로부터 소리들 연대. 아흐흐흐흐흐흐흐흐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들 한 번에 올거에요 5초 정면! 정면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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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! 아 리퍼 캐시쿠 어 뭐야! 트레이서 뽑을게요 저희 한 명 없어요 지금? 어 없어 2층에! 2층에 석양 2층 석양! 아아아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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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을 눌렀어 한번만 막으면 되는데요? 저희 한 명 남았어요? 아 망했어요 다들 어떡하죠? 안되! 비벼어! 비벼어어! 2m! 안되! 이거 라인 2가? 야이 이거 누가 잘못했어? 아 누가 잘못했죠 이거? 윤쟁이 님이 빨공만 안 썼어도 이거 아아 아 다 막았는데 이거 빨공만 안 썼어도 이긴 건데 안 그렇습니까? 아이고 아아 내가 라인 위에 죽어버려가지고 아아 감사합니다 아 그건 왜 죽었지? 죽을.. 아 풀피였는데 라인이랑 뭐 한 대 맞고 죽었는데 로드하고 우클린 맞은 것 같은데 로드하고 우클린 맞은 것 같은데 아아 이런